혹시 부모님이 자주 왔다 갔다 하시나요? 매주 한 두 번씩은 꼭 오셔서. 부모님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아니면? 거의 부모님만. 거의 부모님만. 지금 보니까 우리 태양 씨의 냉장고가 석대입니다. 혼자 사는데 이렇게 다 필요합니까? 제가 냉장고에 이렇게 음식들이 섞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좀 분리해 놓으려고. 그러니까 요리의 일가견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먹는 그 즐거움과 맛을 아시는 분이니까 차례차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 자체는 지금 태양군 게 아니라 북박이라서 내용문만 그대로. 최초로 공개됩니다. 빅뱅의 태양의 냉장고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립니다. 공개해 드립니다. 나 안 되는데? 왜요? 나 복숭아 알레르기가 너무 심한데. 아 그래요? 저 방금 노래? 네. 복숭아도 빽까요? 제가 과일 중에 복숭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거 안 맞아 안 맞아. 그냥 동물이랑 안 맞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태양 오오요. 지금. 네네네. 정말 뭐 굉장히 독장게 많이 보이네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보니까 어때요? 생생합니다. 생생하죠. 이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일단은 이 칸은 무슨 마트처럼 일단 음료수들이 많이 있고 과일이 있고 이 밑에 또 신선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메론도 크게 하나 있고 정영동 씨가 도망간 복숭아 이거 맛있겠는데? 애플망고 와, 이거는 진짜 귀한 거다, 어머! 저거 진짜 맛있겠다. 파프리카! 보존되어 있는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신선합니다. 뭐 담아놨네요? 네, 그게 레몬이랑 자몽 본인이? 아니요, 그거는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니가 굉장히 유기농 이런 거 좋아합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먹을 수 있으면 유기농 제품으로 사서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그럼 운동 좋아하잖아요. 몸에 좋은 거 올가닉이라고 그러나, 그거? 네, 올가닉. 올가닉한 거 근데 와인 엄청 좋은 거 저 냉장고 넣으셨나요? 와인, 와인, 와인! 자, 와인입니다. 미국 와인인데 닦고 말아요? 몇 년 연속 그 와인 데스도 한 50만 원 가까이? 5년 20씩 넘지? 연도수가 되게 중요한데 연도수! 저희가 태어난 연도라서요. 저희가 모으고 있었어요. 88년도? 88년생들? 아, 빈티지 와인인데 아, 그렇군요. 이거는 뭐, 샴페인입니까? 이것도 와인 같은데? 버드카 아닌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술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태양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최근에 이사를 했어요. 네, 이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꼭 이렇게 많이 술들을 사 오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잘 안 취해서 술에 잘 안 취해서 제가 보기에는 네! 이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 안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 안 취했다고 했는데 자기 주사가 아, 안 취해. 이게 주사인 거예요. 취한 기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게 취한 건지 뭔지 잘 몰랐다가 근데 이제 싸이 형한테 한 번 된통 걸려서 제가 그때 와인을 한 6병 정도 마시기는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와인을 6병 마신 후에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취한 거구나. 아, 안 취한 거구나. 그러네요. 이거는 아직 개봉이 안 된 것 같은데? 깔라만 씨. 아, 깔라만 씨. 깔라만 씨. 이거 공연장에 대기실에 세팅돼 있던 거 가방에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공부하기도 해요. 공부하기도 해요. 대기실에 두 개가 빌더라고요. 한 번 맡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지금 마음만, 심정만 있고 냉동실. 야, 이거 냉동실. 야, 이거 먹던 거. 이거 뭐예요? 이거 먹다 남은 케이크인데. 아, 딸기 케이크? 네. 너무 맛있어서. 저 정도면 저런 케이크들이 보통 대기실에 있는 케이크거든요. 팬들이 보내주고 이렇게. 그 통 있죠? 네. 들고 다닌다가 파야죠. 진짜 기능껏 쳐는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들고 다니다가. 어, 이거 괜찮겠다. 딱 열어서 이거 짝짝짝 쓸어서 그렇다고 파야죠.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담은 걸로. 아, 그래요. 맛있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여기 저 생선 재료로. 옥돔. 옥돔이네. 옥돔. 옥돔이라고 이제 그 고깃집 하시는 하나님이랑 제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죠? 굉장히 친해서. 아, 잠깐만 여기에. 누가 봐도 냉장고를 부탁해를 위해서. 급 사가지고. 이거 이제 저 등갈비라고 그러죠? 이것도 제주도에 계신 돈.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냉장고를 봤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냉장고입니다. 태양이 갖고 온 두 번째 냉장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뭐 많이 해 먹었네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주로 요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얘 또 오가닉만 먹네. 유기농. 소세지예요. 소세지도 유기농으로. 근데 오가닉 그렇게 건강 챙기시는 분이 유통기한은 왜 이렇게 안 챙겨요? 지났네요. 한 달 지났어요? 한 달 정도는 소세지 괜찮죠? 육가공 콩이랑 위험하죠? 불고기 양념도 이것도 지금 7개월, 8개월째입니다. 이게 또 총각이 사는 냉장고라는 게 또 확인이 되네요. 계란이 있는데요. 흰 계란. 오랜만에 본다 이거. 일본 음식점에 가면 흰 계란으로 요리를 거의 날계란으로 해서 먹다 보니까 흰 계란이 더 맛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구별해서 먹을 정도면 입맛이 되게 까다로우신 분인데 태양 씨가? 우리 지금 지디 군은 계란이 왜 희지? 이런 표정이에요. 그 차이를 잘 몰랐죠?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후라이 해주면 해주는 대로. 퀄리티가 있는 애가 아니야. 저렴해. 이거는 뭐죠? 된장인가 봐. 이것도 젓갈이에요. 아 젓갈이에요? 멜젓이구나. 뭔 젓? 저기서 멜젓. 멜젓? 멜젓 같은 건데 저거 반 졸여가지고 아까 돼지고기 같은 거 구워 먹을 때 먹으면 진짜 많아요. 돼지고기 제주도에서 먹을 때.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러니까 아니 저 나이는 88년생인데 이분 88학권이야. 뭐 홍시가 하나 또. 아니 이거 토마토예요. 근데 의외네요. 토마토가 장류에 있네요? 깔끔하게 원래 잘 하시는데. 아마 먹고서는 잘못 넣어놓은 것 같아요. 본인이 먹고 잘 못 넣은 겁니까? 네. 제가 먹고 잘 못 넣어서. 근데 본인이 먹고 잘 못 넣을 일이 없잖아요. 됐어. 알았어. 기사 써요. 여기까지만. GD 그러지 않습니까? 좀 그렇죠. 어디한테 조금만 더 캐물면 바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너무 커질까 봐. 몸체 입이 싸가지고. 태양은 묵묵부답입니다. 말하고 싶어 죽는데 뭐. 말하고 싶어 입이 막. 나 아는데 막 이랬는데. 좀 기다려보죠. 고춧가루. 멸치. 고무장갑. 고무장갑이 왜 있지? 고무장갑이 왜 거기 있지? 약간 꼼꼼 같았네요. 멸치. 고춧가루. 고무장갑. 잠깐만요. 혼자 사는 집에 이 고무장갑이 왜 여기 들어와 있을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제가 기억이 좀 상황스러워요. 이게 왜 고무장갑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지. 이건 뭔가 좀 의미하네. 고씨에서만. 미칠라 그래. 제 입이 간지러워서. 뭐 메시지 아닌가? 메시지? 네? 이거야. 지승에 못 참아서 얘기할 겁니다. 아까 그 장갑 있잖아요. 세 번째 냉장고는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공개합니다. 고기 봐. 야 이거 누가 봐도. 아니 이 정도면 브로커 아닙니까? 없어요. 저게 뭐야. 너무 급하게 갔다 놨대. 아니 아니요. 이렇게 보내주세요. 메달. 아 지인분이? 네. 그럼 지금 김치를 진짜 좋아하시네요. 근데 이거 다 어머님이 담으신 거예요? 네. 이거 다 먹었네. 그거는 김치 국물. 요리할 때 씁니까? 네. 저희 집이 김치를 아버지도 그렇게 너무 좋아하셔서. 김치에 들어가는 재료는 대부분 직접 이렇게. 농사를 줘요. 아니 근데 입맛이 이렇게 토속적이면. 진짜 어른신 맛이다. 해외 공연 같은 거 나가면 진짜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해외 갈 때 전기밥솥을 가져가요. 아 밥솥을? 밥솥. 쌀이랑 해서 가져와서 제가 호텔에서 지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밥솥을 가지고 다니는데. 네. 그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혼자 먹어. 아니 밥솥이면 그것은 몇인분은 할 수 있어요. 전화해서 야 밥솥인데 먹으러 와 이러면 괜히 좀. 저는 굉장히 늦게 잡니다. 전화가 상관없고. 상관없죠. 뭐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우리 태양군이 요리에 관심이 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아이고 참. 혹시나 토마토나 고무장갑 출처를 하시는 분은. 저희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기사화 해드릴 수 있어요. 곧 그 어. 곧 빅뱅 측근이. 빅뱅의 한 측근에 의하면. 태양 씨 생각으로는 지금 어머님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머니죠 사실은. 그렇겠죠. 전화 통화해서 만약 어머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려 그래요.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여기 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맘이.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기 태양이 지금 혼자 살잖아요. 네. 가끔 오셔서 냉장고도 좀 정리해 주고 그러시나요. 아니 왜요. 어머니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쩌냐. 어머님은 평소에 그 고무장갑을 냉장고에 보관하십니까. 아예 안 쓸데요. 하나 버리니까 아깝잖아요. 어머니. 보관 안 한다라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초조해서 그런데. 그럴게요. 어머니. 어머니 한 번만 해 주세요. 네. 시작. 고무장갑으로 냉장고에 보관해요. 고무장갑으로 냉장고에 보관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제가 적당히 섞어서 기사화할게요. 어머니. 어머니는 평소에 그 고무장갑을 냉장고에 보관하십니까. 아니 고무장갑으로 냉장고에 보관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 고무장갑으로 냉장고에 보관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됐죠. 너무 비상점이 누가 고무장갑을 냉장고에 해. 엄마 때문에 나 기사 이상하게 나가시는데. 네. 알았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아. 네.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